KCC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체입니다. KCC는 2022년 2월 2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6.25% 상승한 3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26일 대비 약 마이너스 6.75%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14일 47만 7천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2월 26일 19만 7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2월 15일 55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3월 22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KCC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66.1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6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7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2월 23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2월 15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1.86%에서 약 10.8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1월 4일 약 14.4% 최저 지분율은 2022년 2월 18일 약 10.6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조원이며, 2015년 3조 대비 약 67.1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682억원으로, 2015년 3092억 대비 약 19.0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45%입니다. 순이익은 약 7,875억원으로, 2015년 1,850억 대비 약 325.5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3.8%입니다. KCC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74배이며, 지난 2015년 23.8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4.2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53배이며, 지난 2015년 0.7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8.94%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5.85%, ROE는 14.27%입니다. KCC의 시가총액은 2조 9,45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1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03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매출액은 5조 7,05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84위, 코스피 종목 기준 83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682억 3,18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01위, 코스피 종목 기준 97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7,875억 6,11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1위, 코스피 종목 기준 52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